안녕하세요. 저는 대신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주 대신테크는 1988년 창업 이래로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30여 년간 수출해온 기업입니다. 저희는 보석의 일종인 토르마린 원석을 이용하여 기능성 침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토르마린 원석은 일명 전기석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기석은 열이나 압력, 마찰 등을 가하면 미약전류 발생, 원적외선, 항균소치, 음이온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피부 자극을 통해 신경계통에 전해져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마린 시트는 토르마린을 넣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제품입니다. 토르마린 원석은 일정한 규격으로 분쇄를 해서 원단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빠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세탁 부분은 일반 세탁기에 돌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토르마린을 가공하여 침대 시트 및 베개 커버, 악세사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 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쪽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제품을 널리 서양 쪽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은 특히 국내에는 염색을 이용한 제품이나 화학약품을 이용한 그런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토르마린 원석 자체로 100%로 이용한 그리고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국내 유일하게 저희 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40여 년간 기금 속에 종사하셔서 보석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추천되어 있으며 토르마린 원석 외에 육정석이나 계륨만 같은 보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주로 아시아인 일본이나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지만 서양 쪽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비인 서울을 통해서 해외 수출 판로 개척과 국내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